제 2회의 CBT 전기산업기사 전기기기 해설특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변압기에 부하가 증가할 경우 여러분들 변압기에 부하, 부하 여러분 뭐였죠? 앞으로는 기기문지 풀 때 항상 부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전류라는 단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예요. 바로 부하 전류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부하 전류가 커졌다는 겁니다. 부하가 증가했다는 건 전류가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동손 기억나시나요? PC는 바로 I 제곱 R을 동손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니까 전류가 커진다는 건 동손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2번이 맞는 내용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동손이 증가한다는 건 손실이 커지는 거거든요. 손실이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줄열, 열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한다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 철손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철손은 부하 전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무부하 손이라고 부르잖아요. 무부하 손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부하와 상관없는 손실입니다. 부하 전류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무부하 손의 크기는 달라질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어서 여자 전류의 크기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들 여자 전류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무부하 전류라고 하죠. 얘도 언제예요? 무부하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여자 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전류는 다시 말하면 무부하 전류. 그러니까 부하 전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인데요. 슬립이 1이 유도기에서 슬립이 1보다 크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문제 나왔을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따라오세요. 슬립이 1보다 큰 거 뭐죠?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숫자가 우리 쉽게 2라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슬립이 1보다 크니까 1.5도 되고요. 1.6도 됩니다. 우리가 2로 풀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전동기의 속도를 보면 1- 슬립S 곱하기 동기속도 NS였다는 걸 떠올려 보시면 1에서 2를 뺐어요. 1-2 곱하기 NS가 되면 당연히 이 값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NS의 속도를 가지게 되겠죠. 속도가 마이너스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역방향이라는 이야기죠. 역회전시를 의미합니다. 전동기가 역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슬립이 1보다 클 때 역회전을 한다? 바로 제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암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싶어 슬립 범위를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동기는 1과 2 사이를 우리가 유도 제동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동기는 0에서 1 사이를 우리가 전동기의 슬립 범위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발전기는 어떻죠?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기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차하면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를 그냥 대입해 버리세요. 그러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인데요. 동기 전동기의 난조의 원인은 아닌 것 난조 보였죠? 유도 전동기의 난조하면 동기 전동기죠. 죄송합니다. 난조하면 여러분들 난조 속도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난조. 그럼 동기 속도가 뭐였죠? 동기 전동기의 속도 N은 바로 이와 같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를 말하는 거죠. 동기 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전동기를 우리가 동기 전동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난조라는 현상은 언제 발생하느냐 부하가 급변한다. 부하가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부하가 변하면 부하의 변화에 따라 속도가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일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난조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난조의 원인이 무엇이냐 난조가 왜 발생했느냐 첫 번째는 부하가 변하면 이렇게 됩니다. 급변하면 많이 변하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관성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 때? 작을 때. 당연한 얘기겠죠. 관성이 작으면 속도가 급변했을 때 어떻게 되죠? 그렇죠.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겠죠. 관성이 크면 속도를 유지했을 텐데 관성이 작기 때문에 유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원동기의 토크의 고조파가 고조파 특성 아시잖아요. 그렇죠. 고조파가 섞이면 당연히 진동과 같이 흔들림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저항이 작을 때 여러분들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전기저항. 이 동기전동기에서의 전기저항은 우리 동기기의 저항 RA는 바로 리액턴스 X부터 다 합죠.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저항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면 이게 바로 난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잘못됐어요? 작을 때가 아니라 클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난조의 원인이 아닌 것은 바로 전기저항이 작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직류분권 발전기에서 브러쉬를 중성축의 회전방향으로 이동하면 유기기전력은 얼마나 되느냐. 중성축의 회전방향으로 브러쉬를 회전방향으로 이동했대요. 그러면 그림 간단하게 그려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이때 중성축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전기적인 중성축, 전위가 또는 전압이 0인 위치 0전압인 위치를 연결하는 선을 우리가 중성축이라고 하게 되죠. 이때 여기에 이와 같이 브러쉬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브러쉬를 연결했는데 이 브러쉬가 어디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중성축이 이동함에 따라서 같이 이동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성축에 이동했다는 위치를 이와 같이 이동하게 된다면 이때 뭐도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브러쉬를 같이 그 위동 방향으로 회전방향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동시키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감자기자력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자기자력이 뭐예요. 자속이 감소하는 걸 감자기자력이라 부르죠. 그러면 자속 파이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속이 줄어들면 당연히 기전력치 뭐가 있었죠? E는 K, 파이, N이니까 자속이 줄어든 만큼 뭐가 줄어들겠죠? 바로 기전력의 크기도 함께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축의 회전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감자기자력으로 인해서 기전력의 크기도 감소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특징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전력용 캐페스턴스 여러분 캐페스턴스 하면 뭘 떠올리시면 되죠? 바로 콘덴서를 떠올리시면 되죠. 콘덴서를 설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도 전동기 회전자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회전자 또는 전동기라고 보시겠어요? 이게 전동기라고 생각하시면 전동기 안에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게 무슨 전류가 흐르죠? 이 안으로 지상 전류가 흐르겠죠. 이 전동기는 기본적으로 지상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이 됐으면 여기다 우리가 지금 뭘 설치했다는 거예요? 캐페스턴스. 다시 말하면 콘덴서를 설치하면 당연히 캐페스턴스는 콘덴서를 설치하면 진상 부하니까 진상이니까 진상을 연결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역률이 개선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역률 개선. 다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인데요. 동기발전기에서 병렬운전 시에 유효전력을 분담하는 증가시킨 유효전력의 분담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부터 한번 떠올려볼까요? 병렬운전 조건 바로 주위파크상 다섯 글자 기억나시죠? 주파수와 위상과 파형과 크기와 상회전이 일치할 것 이거 이 점 보시면 안 됩니다. 실기도 나오고요. 기기 문제 다른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주위파크상 이러한 것들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뭘 바꾼다는 거예요? 유효전력의 분담을 증가시킨대요. 그러면 첫 번째 1번과 2번을 보면 뭘 바꿔줬냐? 계좌전류를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바로 기전력의 크기가 변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크기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크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무효순환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무효행류라고도 부를 수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동기발전기의 계좌전류를 증가시키게 되면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전력이 커지면서 크기 차이가 발생하면 무효전력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동기발전기의 원동기 원동기의 속도 변화를 하게 되면 바로 뭐가 바뀌냐? 위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 발전기의 위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바로 무효가 아니라 이번엔 유효순환전류 또는 이걸 뭐라고 불렀죠? 동기화전류라고도 부르죠. 즉, 이건 뭐예요? 유효전력이라는 이야기죠. 즉, 발전기의 원동기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뭐가 커진다? 유효전류가 커진다. 자, 말하면 유효전력이 발생한다. 유효전력의 분담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효전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여기에서 무효전력이 증가하게 되고 얘는 속도를 증가하면 유효전력이 증가한다. 키워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인데요. 포화하고 있지 않은 직류발전기의 회전수 발전기의 회전수를 2분의 1로 줄여줬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기전력의 크기를 전과 같은 것으로 하자면 여자를, 이때 여자를 속도 변화 전과 비해서 얼마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기전력 공식 기억나시죠? 좀 전에도 봤는데 E는 K, 파이, N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줄어들었죠? 속도가 줄어들면 당연히 기전력이 변화해야 되는데 기전력을 전과 같은 값으로 다시 말하면 일정하게 고정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선택지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속을 크게 해주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속도하고 자속. 속도하고 자속은 바로 반비례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얼마? 2분의 1로 감소했으니까 2분의 1의 1이 되니까 범분수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바로 2가 됩니다. 분모의 분모는 분자가 돼서 두 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즉, 다시 말하면 자속을 여자, 자속도는 여자의 크기를 두 배로 해주면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이어서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동기의 과전류 보호기 과전류 전류가 커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큰 전류가 흘렀을 때 보호하는 기기가 아닌 것은 첫 번째 1번 문제 1번 보기는 MCCB 바로 배전용 차단기죠. 여러분 이름에서 이미 차단기라는 말이 나왔으면 언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큰 전류, 과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을 차단시키는 그러한 전류를 차단하는 그러한 동작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차단기죠. 당연히 과전류일 때 사용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보호기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OCR 뭐예요? 이름 그대로 과전류 개전기입니다. 즉, 과전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전류일 때 신호를 주는 그러한 기계를 우리가 과전류 개전기 OCR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MC입니다. 전자 접촉기죠. 얘는 언제 쓰는 거죠? 그냥 부하를, 부하 전류를 부하 전류를 전동기에 들어가는 부하 전류를 차단하거나 넣을 때 사용하는 건데 과전류랑은 상관이 없죠. 얘는 그냥 전원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파워 퓨즈 PF는 파워 퓨즈죠. 바로 전력 퓨즈를 이야기합니다. 얘도 언제요? 퓨즈가 뭐요? 어제 쓰는 거죠? 그쵸. 큰 전류가 그러면 지 스스로 차단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파워 퓨즈가 되겠죠.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MC가 정답이 됩니다. 얘는 과전류와 상관이 없죠. 나머지가 뭐예요? 과전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얘는 과전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번은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속도 변동이 가장 큰 직류 전동기. 속도변동이 큰 전동기를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딱 네 글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도 쓰여있지만 직 가 분 차 이 네 글자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직가 분 차 이 직가 분 차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기동 시의 토크 즉 기동 토크가 큰 순서를 바로 직가 분 차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뭐가 바로 속도 변동이 큰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속도 변동이 직권일수록 직권 직가 분 차의 순서로 직권이 가장 크고 차동복권이 가장 작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죠. 속도 변동이 가장 적은 작은 직류 전동기. 직가 분 차니까 차동복권이 답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 우리가 따로 뭐라고 하죠? 가변속도 전동기라고 부르잖아요. 분권이나 차동복권은 정속도 전동기라고도 부릅니다. 다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번 문제인데요. 삼상 직권 정류 전동기입니다. 여기에서 고정자 권선과 회전자 권선 사이에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아닌 것은 삼상 직권 정류 전동기에 중간에 뭘 설치했다? 중간에 변압기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변압기를 왜 썼느냐? 그러면 일단 변압기 하면 전기, 전압을 바꿔주는 장치라는 게 바로 변압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직권입니다. 직권의 특성은 바로 벨트 운전을 하지 않을 것. 왜? 벨트를 걸었을 때 무브화가 되면 속도가 갑자기 갑자기 상승하는 거죠. 이상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썼다? 변압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속도가 상승하고 무브화, 경부화했을 때 철심의 포화 현상을 이용해서 변압기를 이용하면 속도가 갑자기 상승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중간 변압기를 권수비를 바꿨대요. 권수비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바뀌겠죠. 그래서 전동기의 특성, 다시 말하면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4번 전원전압의 크기와 관계없이 정류에 알맞은 회전자 전압을 선택. 전원전압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렇죠? 입력된 전압과 상관없이 제가 변압기를 사용하면 변압기 자체만으로 전압을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류에 알맞은 전압을 선택하기 위해서도 맞는 내용이겠죠. 변압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철심을 포화시켜서 회전자 상수를 감소시킨다.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11번 문제입니다.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사용하여 3150V, 즉 1차측 전압을 V1, 그 다음 2차측 전압을 V2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3상이었던 전원을 2상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떠올리시죠? 3상을 2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결선법 우, 스, 메 이거 잊어먹으면 안됩니다.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거 충분히 문제 형태가 바뀌어서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상을 2상으로 바꿔주는 결선법 우, 스, 메 우드브릿지, 스코트 결선, 메이어 결선입니다. 여기서 이 스코트 결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T결선이라고도 부르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는 T결선을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T결선을 이용해서 전압을 3상에서 2상으로 바꿔주겠다. 이때 여러분들, T결선의 특징은요. 다음과 같이 지금 T자로 보이시나요? 이게 T결선입니다. 그렇죠? 이때 아래에 있는 변압기를 우리가 주좌변압기 위에 있는 변압기 이 T부분의 가운데 있는 부분을 T좌변압기라고 합니다. 이때 주좌변압기는 권수를 다 써요. 그러니까 3,150을 걸면 210이 됐끔 변압기 세팅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T자변압기는 전체 권수를 다 안 씁니다. 일부만 쓰는 거죠. 일부만 이렇게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전체 권수의 2분의 루트 3만큼 사용하게 되니까 여기에 전압을 걸게 되면 2분의 루트 3을 곱한 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T자변압기의 1차 전압이 3,150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한 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2차 측이야. 당연히 그대로 걸려있을 거니까 210V가 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 되셨죠?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바로 IGBT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떤 IGBT의 열 용량이 0.02 열 저항은 0.625 이 소자의 흐르는 전류가 25A 이때 전압가와는 3V이다. 몇 도시의 온도 상승이 발생하는가? 이 소자의 온도 상승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문제를 여러분 어렵게 접근하면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가볍게 따라오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럼 여기 뭐라고 적혀냐면 열 저항이라는 단어가 있죠. 즉 여기 1와트당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열 저항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1와트당 0.625 도시만큼 온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와트는 얘가 몇 와트 썼어요? 1와트는 아니잖아요. 3V 곱하기 25A 즉 전압과 전류가 있으니까 다행히 발생하는 소비 전력도 알 수 있겠죠. 즉 곱하기 얼마? 3V 곱하기 25A를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전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니까요. 그러면 다시 써보면 0.625 곱하기 3 곱하기 25A가 바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볼트하고 암페 곱하면 어떻게 돼요? 와트가 됩니다. 이거 볼트암페 아니죠? 왜? 직류라고 했으니까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와트라는 소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단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온도만 남겠죠. 그래서 0.625 곱하기 3 곱하기 25A를 하게 되면 이때 값이 바로 47도씨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따라오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위만 주의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인데요. 변압기의 정격 용량 PA가 20kV암페입니다. 이때 0유리 코사인 세타가 1이 되겠고요. 전부하씨의 효율을 97%라고 했을 때 최대 효율이 발생했을 때 부하 이거 4분의 3 바로 M분의 1이 얼마다? 4분의 3 부하율이 4분의 3일 때 최대 효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철손의 크기와 동손의 크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변압기 용량이 20kV암페어 그 다음 코사인 세타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효율은 0.97이 되고 M분의 1이 4분의 3이 됐을 때 이때 효율을 보면 PA 코사인 세타 그 다음 PA 코사인 세타 더하기 이게 뭐예요? 얘가 손실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사인이 1이니까 1을 넣어버리면 이 값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냥 이 값은 PA 더하기 PL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냥 용량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손실을 더한 값이죠. 얘를 넘기면 얘를 위치를 둘이 바꿔준 겁니다. 얘 넘기고 얘 넘기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PA 더하기 PL값이 되겠고요. 이때 효율 분의 출력값이 됩니다. 그럼 이 손실값은 얼마나 됐냐? PL값은 바로 이타분의 효율 분의 변압기 용량 그 다음에 PA를 넘기면 되니까 PA 다시 한번 출력값을 넘기 용량값을 넘기면 되겠죠. 계산해봤더니 0.97분의 20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계산기 뚜리게 보면 0.618kW가 되거든요. 얘가 지금 킬로볼트 함표니까 그러면 킬로와트가 되면 이거 숫자를 바꾸면 618W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값 기억하시면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 4분의 3일 때 최대 효율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N분의 1이 4분의 3이고 그 값은 루트 PC분의 PI 즉 동손분의 철손이 됩니다. 그러면 동손분의 철손의 크기는 루트 쉬운 값이니까 제곱을 취해주게 되면 4분의 3의 제곱 다시 말하면 16분의 9가 되겠죠. 이때 이 철손의 크기는 바로 16분의 9 곱하기 동손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손실의 크기를 보면 손실은 철손과 동손을 합했을 때를 우리가 손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철손이 얼마였냐면 16분의 9 곱하기 동손이었습니다. 이 값에다 뭘 더한 거예요? 동손을 더했으니까 16분의 25 곱하기 동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값이 뭐예요? 손실값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값이 아까 뭐였냐면 618와트였으니까 동손의 크기는 얼마였냐? 얘를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618에다가 25분의 16을 곱하게 되면 396와트가 되겠고요. 다시 우리가 궁금한 건 철손도 궁금하니까 철손의 크기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뭐에서? 손실에서 뭘 뺀 거죠? 동손을 뺀 거죠. 그러면 618에서 얼마? 396을 뺐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나 된다? 222와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96과 222를 찾으면 되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철손은 222와트가 되겠고요. 동손은 396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이어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 상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 그 한 조의 권선을 2이라고 하고 각 권선의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이중성형 결선을 하는 경우 선간전압과 선전류와 피상전력은 얼마가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Y결선이잖아요. Y결선의 특징을 보면 이와 같이 한 상의 전압을 2라고 했을 때 Y결선의 특징은 바로 선간전압의 크기가 Y결선이기 때문에 루트 3배만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계산한 루트 3 곱하기 얼마라는 거죠? 전압, 기전점 2를 곱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책에 있는 이 화면을 보시면 얘도 Y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위치를 좀 바꿔봐야겠네. 여기하고 여기 여기에 걸리는 선간전압이 얼마냐라는 건데요. 이 선간전압은 당연히 여기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죠? 2 볼트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2고 얘도 2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렬이니까 여기 전압이나 여기 전압이나 같으니까 여기 있는 전압이 루트 3 곱하기 2라는 전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뭐예요? 여기 각 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대문자 I로 줬으니까 그대로 바꿔볼게요. 그 상태에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선전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선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그대로 나갈 텐데 전류가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죠. 병렬이니까 I, I 총 몇 개? 이 I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이 I라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을 좀 보시면 루트 3 곱하기 2하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I가 흐른다. 여기까지는 뭐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때 여러분 삼상 피상전력 피상전력은 얼마냐? 여러분들 피상전력 피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볼게요. 피에 대한 식을 보면 피는 삼상의 전력이니까 어떻게 계산하시죠? 바로 V 곱하기 I인데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가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겠죠. 루트 3 V I가 바로 해당식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좀 빼서 계산해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상의 전력 P 삼상의 전력은 바로 루트 3 V I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V는 얼마였냐? 루트 3 곱하기 V는 다시 루트 3 곱하기 2가 되겠고요. 이 다음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였냐면 이게 두 배로 흘렀잖아요. 여기도 전류가 흐르고 또 하나 병렬된 거 여기도 흘렀으니까 두 개가 됐으니까 곱하기 2 I가 되겠죠.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 되고요. 2가 되니까 2를 곱하면 2 곱하기 I 다시 보겠습니다. 3 곱하기 2가 뭐죠? 6 2 I 여러분들 이거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천천히 가볍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좀 보시면서 병렬일 때는 전류가 두 배로 가고 반대로 병렬이니까 전압은 같더라. 근데 만약에 직렬로 돼 있으면 전류는 같은데 또 뭐가 될까요? 전압이 두 배가 되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다음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인데요. 농용 전동기에서 고정자와 회전자의 슬롯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으로 전동기의 공급이 일정하지 않거나 계좌의 고조파가 유기되거나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적당하지 않고 계좌의 고조파도 섞이고 무엇보다도 속도에 이르지 못하고 속도보다 더 낮은 낮은 속도에서 안정되어 버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속도가 그렇죠. 낮은 속도에서 그냥 머물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 바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단어는 바로 크로우링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여러분들 크로우링 현상이라는 건 영어로 크로우라는 뜻이 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어가면 속도가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당연히 낮은 속도 저 속에서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현상을 그대로 두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겠죠. 그래서 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은 이것도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바로 무슨 방법이 있었죠? SKU 슬롯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SKU 슬롯을 사용하는 이유로 고르시오. 그게 뭐예요? 크로우링 현상 방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SKU 슬롯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인데요. 동기발전기에서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일단 여러분 권선법을 물어본 문제네요. 일단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권선법 하면 고 폐 이 중 분 단 이거 꼭 여섯 글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고산권 패로권 이친권 중권 파권 안 쓰고 중권과 분포권과 단절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에서 바로 이 분포권과 단절권의 특징이 또 문제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데요. 공통적인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포권과 단절권을 했을 때는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뭘 제거할 수 있다? 고조파 제거가 가능하다. 전동기 내에서 발전기나 전동기 내에서 고조파가 제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파형이 개선되겠죠. 발전기에서 만드는 파형을 개선한다. 파형이 어떻게 된다? 이뻐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전력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기전력은 감소한다. 기전력의 크기는 좀 줄어들게 됩니다. 고조파를 제거하시는 장점 때문에 쓰긴 하지만 기전력의 크기는 좀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또 기억할 내용은 분포권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분포권으로 하게 되면 바로 분포권 전선을 분할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단절권을 했을 때 이 단자가 짧을 단자거든요. 전선을 짧게 감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죠? 바로 절약할 수 있다. 뭘 절약해요? 바로 전선의 길이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동량이나 철량의 크기를 사용하는 양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키워드들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공통적인 특징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난조방지 여러분 뭐였죠? 제동건설. 두 번째 리액턴스가 커진다. 오히려 감소하는 거죠. 집중권에 비해서 기전력이 커진다, 작아진다. 기전력은 오히려 감소한다. 파형이 좋아진다. 그렇죠? 바로 정답은 파형이 좋아진다, 이뻐진다, 개선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17번 문제입니다.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임피던스 전압 쉽게 말씀드리면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변압기에서 임피던스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압 강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 또는 전압 강화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전압 강화는 전압 강화인데 언제 생기냐는 거죠. 바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우리가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꽤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전압 나오면 뭐 떠올리셔야 돼요? 전압 강화는 전압 강화인데 언제 생긴다? 전격 전류 흐를 때 발생하는 전압 강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유도 전동계에서 원선도의 원의 지름은 여기서 여러분들 원선도 유도 전동계의 헤일랜드 원선도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원선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원선도에서 여기 이 부분 이 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뭐에 비례하느냐? 바로 x분의 2에 비례하게 돼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이거 꼭 암기해주세요. 가끔 나오는데 거의 답은 변하지 않고 그냥 이게 답이에요. 뭐에 비례한다? x분의 2에 비례한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원선도라는 게 뭐죠? 그렇죠. 실제로 부하를 걸지 않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 그 다음에 저항 측정 시험이죠. 여기 3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원선도 문제 나오면 원선도를 그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시험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부하 시험입니다. 두 번째 무슨 시험이 있을까요? 바로 단락 시험인데 이걸 우리가 구속 시험이라고 부르죠. 세 번째로 무슨 시험이죠? 바로 저항 측정 시험입니다.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시험도 세트로 좀 기억해 주세요. 다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8번 문제고요. 19번 문제네요.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정류회로에서 직류전압의 맥동률이 가장 적은 정류회로 여러분들 이거 맥동률 맥동률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렇죠. 식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맥동률이라는 식은 직류를 교류를 바꾸는 과정에서 직류 성분 내에 교류분의 성분이 얼마나 포함됐느냐를 맥동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상 반파를 이와 같은 단상의 파형을 정류해 주게 되면 파형이 이와 같이 정류가 되죠. 반파니까 이거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정류가 되면 이 부분이 없어지죠. 이 같은 파형으로 단상 반파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파형을 보면 직류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죠. 이 안에는 교류 성분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직류 파형 안에 얼마나 만큼 교류가 들어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맥동률입니다. 그러면 이 교류가 크면 클수록 맥동률이 크고 직류보다는 조금 더 교류 느낌에 나는 그러한 파형이란 파동이란 얘기죠. 그러면 단상 반파일 때는 121%의 맥동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단상 반파일 때는 대략 한 48% 그 다음에 3상 반파일 때는 17% 그 다음에 3상 전파일 때는 4%인데 이 값은 반드시 암기어라고 말씀은 따로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꼭 외워라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적어도 우리가 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상수가 커질수록 맥동률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더라. 이건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인데요. 변압기 유의 열화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바로 변압기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압기 기름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렇게 변압기 통을 보면 변압기 외함을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외함이 있죠. 이렇게 변압기 외함이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변압기 기름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안에 이렇게 변압기 유가 변압기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변압기 기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변압기 기름을 쓰는 목적은 절연과 냉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변압기 기름은 절연도 시키고 냉각도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압기 유에 바로 수분이 포함되게 되면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 변압기 기름의 특성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즉 절연도 약해지고 냉각도 약해지고 여기 또 뭐가 생길까요? 침식작용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현상들이 다 뭐다? 바로 변압기에 수분이 포함된 열화라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분은 얘가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로 인해서 열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 열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은 영향은 절연과 냉각작용 그 다음에 침식작용 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침식작용 열화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절연내력의 저 절연내력이 저하된다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냉각효과의 감소 당연히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수분이 들어간 것도 열화 아니야? 수분이 들어간 건 열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참고로 또 문제 형태가 충분히 바뀔 수 있으니까 열화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열화가 나오면 기억하셔야 이렇게 또 뭐가 있어요? 이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이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의 유형이 되겠죠. 그러면 뭘 떠올리셔야 돼요? 첫 번째는 콘서베이터 콘서베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브리더가 있습니다. 호흡기라고도 하는데 이런 브리더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질소봉입 질소봉입이라는 건 여러분들 얘를 변압기 기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분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얘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막아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아놨을 때 이 안에 뭘 채워놔요? 그렇죠. 여기 기름 이 안에 가스를 채워놨는데 이게 바로 뭐다? 질소가스를 채워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소가스를 채워놓고 뭘 하는 거예요? 바로 밀폐식 밀봉을 시키는 거죠. 밀폐를 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들이 다 뭐예요? 변압기 기름을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이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